안녕하세요 안세진입니다 학원이 나라에서 코로나 2.5 거리두기 일환으로 쉬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상 올라가는데 역시나 별로 보시는 분도 없고 사는게 영 재미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지 가을 하늘이에요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우리 옛날에 시안수 생각나네요 아 산천은 그대로인데 세상에 인제는 다 어디에 갔는거 옛날에는 사육신 남인 서인 노론 동인 서인 당파싸움 지금도 우리나라 당파싸움 심하다고 그러더라고 전 모르는데 정체에 관심 없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당파싸움이 심해가지고 남인이 득세하면 서인을 3족을 멸했다 3족 또 서인이 득세하면 남인을 3족을 멸하고 그래서 아 산천은 그대로인데 보시다시피 가을 하늘 그대로 강도 그대로인데 인제는 다 어디에 갔는가 다 목이 잘라가지고 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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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구를 떠났대요 그런 시가 생각나는 하루구요 혹시 그 지휘의 저작권으로 사교댄스 저작권으로 고통받는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일을 처리하면 되구요 그리고 안세진이 dvd usb 파는거 아시죠 128기가 그거 사서 보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사보시고 dvd usb 다 있습니다 또 지방출장 가요 지방출장 지방출장 가니까 연락주시면 제가 가서 안세진의 미순뽑기 양순뽑기 더럽게감어 엄지거리 개똥이 양손123 x손123 다 해드립니다 그냥 몽땅 싸잡아서 다 해드려요 그리고 웬만한거는 dvd 사서 보시고 안세진이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수업합니다 그 포인트 레슨 포인트 레슨으로 공부하실수가 있어요 얼마야 한시간이나 두시간도 특강이 가능하니깐 연락주시고 이 좋은날 아프지마시고 코로나 건강하시고 이 좋은날 무더장도 이제 못놀잖아 문 닫아서 안세진이 학원에 예약하고 오시면요 음악 틀어드리고 파트너 그대신 여자는 없어 파트너랑 같이 춤추러 오시면은 무더장 전세해 드릴께요 하루 돈 내시고 하루종일 놓으세요 그럼 우리 이제 또 우리 직원이 하면 필요하니깐 인건비 받고 알바비는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깐 연락주시면은 제가 무더장도 빌려 드릴께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뵙기를 하고 오늘 가을 나들이 너무 좋아요 오늘 예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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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로운 옛자 봉오리봉자 날카로운 가슴 봉오리 예봉산 한번 가보려고 지금 고속도로 톨키트를 나왔습니다 사무실 문 닫았잖아요 이제 코로나로 답답해서 예봉산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마지막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dvd usb 팔고요 지방 출장하고요 128기가 안세진이 역작 영상 다 던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으로 고통받는 주위의 쌤들 계시면 우리 힘을 모아서 합쳐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돈내지 마시고 돈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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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들이 계시네 나 진짜 할 수 없지 세상은 다 그런거야 그런 사람도 알고 저런 사람도 알고 그래서 사는게 재밌대요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먹고 때리고 무선치식도 있고 재밌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게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재미도 있잖아 스토리도 있고 그런 스토리도 없으면 사는게 재밌나요 재미없지 그런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꼭꼭 지방 출장 연락 주시고 안세진이 usb 꼭 사서 봅시다 dvd 사서 봅시다 예 그리고 툴라 에룰라 특강하러 옵시다 개인지도 합시다 지휘의 춘배 의사를 좀 소개해 줍시다 네 출장 강습 집으로도 갑니다 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